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금액을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HLB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이었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잘 선방을 해준 하루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어저께 IR 이후에 오늘 뭐 상한가를 간다 이제 랠리가 나와준다 그런 많은 조금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을 만한 하루였는데요 뭐 그런 부분 신경 쓰지 말고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1.91%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0.8% 하락해 줬어요 이 와중에 코스피는 개인들의 매수 1조원 코스닥은 개인들의 매수 1,800억 들어와 줬고요 선물 시장은 완연한 하방 포지션에 달러 선물 매수 들어와 주면서 현물 선물 그리고 매한 시장까지 전부 다 흔들림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 와중에 HL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 정도 하락을 해줬고요 수급 상황도 같이 한번 볼 거고 주가 흐름 추이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는 12만주 정도가 나와줬어요 이게 키움에서 8,600주 정도 나와줬고요 신흥 투하정권에서 52,000주 미래 SS에서 64,000주가 나와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양메다 포지션 명확하게 나와줬고요 HLB가 이게 양봉이 나와주고 난 뒤에 오늘 은봉이 살짝 좀 저는 아쉽게 느껴지는 게 왜냐하면 오늘 조금 주가를 끌어 올려줬어야 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성을 가지고 주가를 위로 치면서 강하게 올려주기 위한 이러한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속성을 위해서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오늘 조금 양봉을 보여줬어야 됐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옆으로 가줬다는 뜻은 고점은 낮아졌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죠 정확하게 이거를 보자면 누군가는 얘기를 합니다 수렴 구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지금 분봉상에 수렴을 좀 해주고 있다고 해석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봉상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다음 주에는 한번 늘렸다 가줘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끝났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원래 평범한 대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대로 움직임을 보여줄 거다라는 뜻입니다 연기금 소량 매수했고 투신부터 시작을 해서 금투는 소량 매도였고 외국인도 소량 매도였는데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그다지 꼬임의 현상이 나와주진 않고 있고요 앞 구간에서 이런 강한 하락 구간을 만들어주고 난 뒤에 수렴을 해준다는 뜻은 이제 다시 한번 더 준비 단계를 거쳐 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준비 단계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수기활동은 HLB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주가 흐름 추이가 너무나도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상승이에요 이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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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상승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투경 한번이라도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HLB 안 들어갔죠? 그렇죠? 투경 한번 안 들어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 저 정도 줘야 되는데 저 정도 장 중에 얼마나 깔끔하게 주고 이거는 이게 이제 긴 추세안에 봤었을 때에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갈 자리에서 좀 빡세게 가주면 좋으련만 갈 자리에서 빡세게 가주지 않는 게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IR에서 어느 정도 발표를 한다고 하느니 아마 3월 말까지는 우리 주식 분들께서도 만약에 좀 편안하게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변동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크게 겁을 먹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겁을 먹을 구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HLB에서 겁먹어버리면 매매할 종목이 있나요? 매매할 종목은 없어요 굳이 다른 종목 이것저것 기웃기웃 하시지 마시고 좋은 종목으로 매매를 하세요 좋은 종목으로 HLB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기업군들로 HLB도 좋지만 다른 좋은 기업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어설프게 올라와주는 잡주들 상한가 간다고 추억 매수하고 그러느니 그냥 가만히 있으시고요 HLB를 내가 샀는데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고 싶어서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럼 허벙제TV 저도 제가 또 이렇게 받아보시면 되죠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은 여러분 1일 휴가에요 1일 휴가여서 아마 다른 분께서 영상을 좀 촬영해 주실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허벙제TV 주소주체험을 신청해 주실 거죠? 왜냐하면 좋은 종목으로 저희가 다 준비를 해 놨거든요 이제 백기에요 백기 시작입니다 백기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세자리 숫자의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그만 만큼 준비를 많이 해 놨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혜택을 받아 가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HLB는요 가져가십시오 다음 주에 조정을 주든 말든 그런 부분과 관계없이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홀딩 포지션만 유지를 하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포지션 변경만 하지 않아도 모든 게 깔끔하고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럼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는 많으셨고요 저희 허벙제TV 잘 아시겠지만 무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제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HLB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는 많으셨고요 제가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